슈퍼주니어 멤버들 사이에서 사소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발벗고 나서는 해결사 멤버가 있다에 려욱씨는 있다 해결사가 누구예요 그게? 조금 약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예 형이나 은혁이 형이나 좀 이렇게 중간 형들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지 노력도 우리의 형이랑 아래 동생들하고 좀 근데 이제 은혁 동예가 싸우면 답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둘이 싸우면 이제 큰일 났어요 아 그러면 아무도 말을 못하겠다 둘이 근데 잘 풀더라구요 싸우게